에이티즈의 스토렛 남자랑 있는 모습을 보고 질투하는 남자친구 역할을 오영씨가 그러면 해주세요 오케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오영씨가 이제 남자친구잖아요 지금 만약에 여자친구분이 계시다면 여자친구분이 다른 남자랑 같이 있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작! 갑니다 우영아 우동아 나 가도 돼? 가도 돼? 장난해? 뭐 장난? 장난해? 아침이라 그래 아침이니까 가도 되는 거야? 어 가 돼? 아니 너 너 음식 뭐 좋아해? 닭갈비 좋아하시 떡볶이를 할래 닭갈비, 치킨, 치킨 너 음료수 뭐 좋아해? 자기가 좋아하지 나 콜라 좋아하긴 한데 나만큼 더 잘하네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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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쟨 너에 대해 뭘 하냐 쟨 너에 대해 뭘 하냐고 거의 이거는 그냥 질투가 아니라 그냥 화내는 느낌이네 화내는 느낌 야 어디가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약간 화내는 느낌인데 밥 나랑만 먹어 아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도 귀여웠네요 아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구나 저 여상이 궁금해요 여상이? 여상이의 질투 방법? 오우 여상씨 그러면 순수한 영혼으로 한번 여상씨가 여자친구분이 계신데 네네 내가 여자친구야 네네 내 친한 친구가 산이야 넌 여상씨는 그걸 알아요 네네네 우리가 여상씨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여상씨를 빼고 먹으러 가는 거야 아 남사친이랑 시작! 합니다 야 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뭐 어떻게 해 뭐가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집이에요 그럼 너도 가는가 그러니까 나도 데려가지 귀여워 넌 자존심도 없니? 자존심 있어 있는데 우리 너가 좋아하는 떡볶이집 할거야 아 아 가서 어묵도 추가 시킬거야 어 어묵? 가서 치즈떡으로 교체 시킬거야 치즈떡은 안돼 그거 너무 맛있어 안돼 나랑만 먹어 아 여상이 이걸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게 지금 손으로 막 책상으로 찍으면서 얘기하는데 아 너무 귀엽네요 아 귀엽다 이런 질투를 원하시는 거 같아요 아 이런 질투 야 뭐? 치즈떡은 안돼 치즈떡은 안돼 너무 맛있으니까 안돼요 치즈떡은 수치 너무 맛있어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근데 성화씨 떡볶이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네 이따 드세요 아 너무 귀여워 다음 사안입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이거 드릴 거예요 뚱바 귀엽냐? 근데 여상이를 친구로 잘 둔 거 같아요 아 그죠 맞아요 여상이가 중재를 잘 해줬어 나 없으면 화해 못했어 평화의 상징이네요 오케이 여상이용 어떤 사연 보내주면 되죠? 오케이 오늘 있었던 일 아니면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 귀여워 그래 너 다 하지마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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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까지 내내 치킨 CF를 노리는 강요상이었습니다 귀여워 크레스타 크레스마스 회허 회허 여어 마타지카이 오아이 시마시오 카와이 네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